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러시아 출신 중국 유학생 에이프릴 중국 남자와 결혼하고 중국에 살고 싶다는 등 중국 예찬론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31살 러시아 식품 마케터 나타샤 역시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사실 모두 AI 디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상인물로 원형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튜버입니다 올가로이크가 찾아낸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AI 가상인물 동영상만도 5천여 개 대부분 중국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심지어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에선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AI 쇼호스트가 동원되는가 하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AI로 되살려낸다는 이른바 AI 부활은 산업화되면서 곧 시장 규모 180조 원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이용되거나 범죄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늘자 중국 당국은 AI 개발과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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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